안녕하세요 여러분 범비먹방의 범비입니다 오늘은 AAA 커피에서 다양한 디저트류를 준비해봤는데요 사실 집에 있다보면 특히 주말에 나 앤드위치도 먹고 싶고 마카롱도 먹고 싶고 토스트도 먹고 싶고 마카롱도 먹고 싶고 다양한 음료수도 먹고 싶은데 하고 고민할 때가 되게 많은데요 여기 AAA 커피는 다양한 디저트류를 다양한 음료를 함께하고 있어서 되게 좋더라구요 오늘의 메뉴 설명 이거는 사과지 마플이구요 톰카롱, 파야토스트, 프로테인봉쉐이크 바나나 음료, 햄치즈샌드위치, 버글잼샌드위치 준비했습니다 가끔 쩝쩝대고 강아지소리도 나는 먹방이에요 가끔 쩝쩝대고 강아지소리도 나는 먹방이에요 웰컹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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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엔 딸기 통카롱이에요 너무 맛있어 그 다음에, 프로틴 바나나 쉐이크에요 운동하고 먹으면 좋다고 그러더라구요 완전 단백질 향이야 바나나킹 맛 치료요 맛있다 그 다음에 샌드위치 먹어볼게요 샘 치즈 샌드위치 호스트도 먹어볼게요 샌드위치 하나 음 다 떨어져 너무 맛있다 그 다음은 와플 그 다음은 와플 맛있어 근데 여기 떠오르면 너무 맛있어 많이 떨어져서 살짝 정리를 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마카롱 먹어볼게요 이거는 돼지바마카롱 이거 진짜 맛있다 토스트 먹어볼게요 샌드위치인가? 완전 뚱뚱하죠? 완전 뚱뚱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그 다음에 카야토스트 먹어볼게요 소스 까먹기 바삭바삭 맛있다. 맛있다. 남은거는 저녁때 먹을게요 제가 입이 짧아서 똑같은거 계속 먹으면 질리네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만 부탁드릴게요